셀카에 셀카 오구야 엄마랑 셀카 오구 밥상에 앉아서 셀카 이거 먹어 그냥 뭐 또 갈라고 수줍어 수줍어 아이 좋아 고기 돌리고 먹어 혼자 들어오면은 오구 수줍어 왜왜왜왜 아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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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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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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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좋아 혼자 들어오면 좋지 응 혼자 들어오면 좋지 오구 얼굴이 조그매보인다 셀카로 하니까 되게 얼굴이 작아 얘 여보 얼굴이 두배야 아니 지금 내 얼굴은 안나오고 얘 얼굴만 나오는데 셀카로 돌렸더니 화면을 돌렸더니 되게 조그맣게 나와 상추 줄까 상추 줄까 상추 줄까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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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고개 숙이고 그래? 어 고개 숙이고 하지? 어? 누구를? 혼자 쓰기 안하는 것도 아네? 얘네들이 희한해 한 마리씩 있으면 이쁜 짓을 엄청 해 어이구? 어이구? 뭐지? 뭐지? 이거 뭐지? 어이구야 그렇게 좋아? 좋아 죽겠어? 머리 벅 차 먹냐 어이구 어이구 야 왜? 그렇게 좋아? 어구야 엄마 봐야지 응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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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좋아? 응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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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밥상에 같이 앉아있으면 좋아? 딴이들 없이 너만 있으니까 좋아? 됐다